뷔페야 너무 좋아 아 모래 야 이거 봐 아 여기 모래봐 내 차 왜이래? 내 차 왜이렇게 됐어? 아니 언니 아까 올 때 어떻게 해주라는 차 내 차 왜이렇게 됐어? 내 차 개 깨끗했거든 여기 근데 제주도 초원 같아 그럼 여기 예쁘다 그치? 뷔페 너 저렇게 자기 찍어달라고 앉아있는거 아 진짜 신기하다 아니야 뷔페는? 뷔페는 저렇게 자기 찍으라고 웃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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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있는거 특수하드네 너 심지어 그리고 항상 웃고 있어 반짝거려 이게 여기 진짜 펄쩍펄쩍 뛰어서 너무 귀여워 뷔페 가자 뷔페 가자 저기 가 뷔페 돌아 뷔페 돌아 어머? 왜이래? 뷔페 짖는거 오랜만에 보네 그러니까 왜? 하고싶어 뷔페 할라고 할라고? 뷔페 브라자 한건가 지금? 옷이 다 올라갔네 저는 크롭을 넘어섰어 저거는 뷔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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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다 뷔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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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신욕을 좋아해 수영보다 얕트물 지금 들어갔어 이미 지금 자기 빼고 다 오니까 또 따라 나오는데 다 젖었어 지금 맞네 더 때렸네 어 아 근데 이 모래보다는 사람이 자리 떨어지긴 한 것 같아 신은 더워서 진짜 꼬리 칠 때마다 모래먼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예뻐 아직 있다는 게 그니까 그래도 좀 살아있다 여긴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나 가야겠다 신부님이 앞으로 가실게요 네 좋아요 지금 어 지금 좋아요 선생님 나 갈게요 선생님 내가 앞으로 좀 가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짐 해볼게요 예뻐 우와 대박 우와 얼굴에 멈췄어 어이 가져와 우와 우와 넌 찾고 있어 옳지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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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니가 가 도착해 엇 오 하니 오 오 아 다 오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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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봐! 페퍼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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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도와줄게! 옳지 옳지 옳지!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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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!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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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! 옳지! 하니 점프! 가자! 아니야 아니야 페퍼 이리와! 어디가? 페퍼 가! 왜 오세요! 왜 거기로 갔어? 드디어 폐량頭 대체!!! 페페 친구한테 가! 가! 어기로 가! 옳지 옳지! 네 레시아 인재 한이 울 것 같거든 지금? 헿 Austria spatial 랑이도 먹고 싶은데 아니 생일 아니지 페퍼 맛있지? 맛있어 페퍼 페퍼 맛있어? 페퍼야 너 마음껏 먹으러 아 지금 그냥 먹어 하니 먹고 싶어 그걸 주고 슉 귀여워 얘 되게 애기처럼 먹지 않아? 얘는 애기같이 어 그러네 전형적인 애기야 아 어머 어머 아니 페퍼 뒤에서 쳐다 내 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